누가 찍혀? 카시와기상 밖에 없나? 아, 안되겠다. 자, 제 2장. 간사이의 용입니다. 아까 그 왼쪽에 있던 노랭머리가 걘가봐. 열차하러 간다. 아, 열차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가? 넌, 5년 전, 누군가에게 싸움을 드렸어? 오미 렌고 직산. 2대 회장, 고다르지. 지금부터, 오미 렌고 회장. 고다르지. 회장의息. 오오오. 내가 그녀의 와나에 맞췄어. 와나? 응. 5년 전, 가운 밴드가 나갈 수 있는 건가? 아. 그 굴소의현은 강률이 40년 전? 아니야. 근데 그 동정은 어떤 시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오미가 동정과가 여자가 간사이에 맞게 굴양을 보기 때문에 그조 전이기와 함께年的 강남. 그때, 내 감안으로 간사이 처음에 가뒀을 수 있는 강남이도. 아. 그냥, 어린이하고 세계를 더 추측할 수 있는 강남이의 가뒀을 보는 것 같고... 이야... 뭐 장난 아니었네 또... 여기 기차에요 기차 일본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엔 그랬나보지 흡연에 좀 관대하지 않습니까? 원래 일본은? 일단 고다 류디를 잡으라는 소린가? 아 잡는다는 소린가? 전차는 맞을거야 점차는? 정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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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템보리야 했어 어허? 야. 0-2-0-0 처음이구마 소템보리? 와 요바개맞살 움직이는 게맛살 근데 누가 옆에서 자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이 영 안좋아 찝찝해 아 게맛살 먹고싶네 대게 먹고싶어 되게 뭐지 아 숙소로 바로 갈거냐고? 예 아 아까도 말했지만 간사에는 안좋은 추억이 있대 거리를 돌아나는 기분이 아니래 그러면 집에 숙소로 바로 간다고? 아니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안그래요? 그냥 쓰고 가 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 혼자 다닐 수 있는건가? 하하하하하하 그쪽에 말로 숙을 작작 마셔 그럼 아니 이게 어디서 자식이 하하하 어렸을 때 어? 자 이거 뭐야 자 오른쪽 스팀을 누르면 1인칭 모드가 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주인공이 1인칭 시점으로 바뀌므로 더욱 현장 가면 시점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달성 목록이라는 항목이 있대 기준 조건을 클리어하면 경험치를 받을 수 있대 근데 쉬운 조건부터 클리어하면서 경험치 조금씩 입술 나가세요 옹 오케이 오케이 자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잃었던 체력을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험치도 함께 얻을 수 있대요 자 가게의 식사 조합에 따라 보너스 경험치를 받을 수 있으니 아 아 공부 게이지 오케이 오케이 아이 진짜 도오지마 애용이여 때로는 간판같은 주변의 물건을 이어가는 것도 승리의 비결이다 이거 알아 자 아즈가 자 치룡이 남자 자 수쪽으로 가면 되겠지 자 저기에요 어? 여기 거기 아냐? 그랜드 아니야? 그랜드? 그랜드? 그랄드? 아? 니 말이대 어디서 왔노? 이 금천에서 못 보던 얼굴인데 여기는 니 같은 자식이 아무리 돌여다닐 때가 아니라카이 알게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 어디서 거들먹대는 기고 가게 확 퍼뜨려 두 번 다시 못 오르게 해줄까이? 인생 한번 다시 살아보네 이게 뭐야 하하하하 이상하게 생겼가지고 자 소템보리에 양아치 뿌 뿌 뿌 우와 얘 근데 왜이렇게 어휴 잠깐만 어 근데 장난 아니야 에너지가 어린다 부르텀 차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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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좋은거 아냐? 우우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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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워차차우 장난 아닌데? 어머어머 아포랑 이거 서브 이벤트 아니야? 왠지 그럴거 같은데 히히잉 죄송합니다 찌찌다고 하세요 히히잉 맨날 쥐었을 때 애들 하는거야 히히잉 잠깐잠깐 거기니 잠깐 거수그레이 이상한 사람 아니랄카이 아 아까 여기서 머리 잡고 막 찌그러져있었는데 내가 얼굴이 좀 험하게 생기가 사람들이 야쿠자인줄 알고 도망간다니까이 야쿠자가 아니 라고 해도 다들 얼굴만 보고 야쿠자라 하면서 도망친다카이 진짜 내는 착하게 살라고 해도 취해서 안도와준다니까이 이왕 이래 된거 아이아쿠자인데 비까 진짜 아니 이 얘기하려던게 아니고 아까 다 받거린당신 정말 세더만 우리도 그 자격땜에 골지알바더카이 아 내 이름은 크로카와 얼굴은 이래도 마음만은 하얗고 아름다운 하하하하하하 마음만은 하얗고 아름다운 아니 근데 저 코에 상처 아닙니까 주름만 아닌거 같은데 아참 도망친 우리 와이프는 엄청 험악하고 못생기 하하하하 아 지금 그 얘기 하려던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설마 내 부인을 찾아달라는 그런 소린가 기르더 하하하하 기르쌍 잘 부탁합니다 아무튼 보답해야할긴데 뭐가 좋을까 어디 보자 당신 뭐 부탁할 일은 없는겨 내가 이름해도 이 금방에 정보란 빠삭하다고 아 얘도 정보통 같은건가 힘든일 있으면 뭐든지 말아서 사양하지말고 양궁간에 이 금방에 있을테니까 뭐야 어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아 그랜드 맞네 어휴 그 그란드 아직 살아있네 아이 살아있네 그랜드 살아있네 어휴 뭐지 이제 캐바레가 아니라 캐바클럽으로 바뀌었나 아 어째된일이고 아까까지 우린 VIP석에 있었는데 갑자기 야쿠자처럼 생긴 당신 스님이 잔뜩에선 예측으로 쫓겨나고 망기라 여기 VIP석 들어오려고 몇 석 달이나 기다렸는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할지 아 그래? 아 아 켜바레 딴데도 망했는데 여기는 오래있대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아 이게 능력 아 왜 능력 강화있네 체력 증가 공격력 상승 방어력 상승 히트게이직 증가 배틀스킬 광차지 공격 달려들기 아 이게 따로 있네 포인트가 아 능력 강화 포인트가 따로있네요 오오올리샷 왜 안돼 으으으으으으으으으 경험질 들게 없네 아 이게 그냥 있는거구나 이건 아 이것도 있었구나 야 이거 무서워 인카운트 배틀에 졸부가 실현하게 된대 반갑다 졸부야 어 나쁘지 않아 맵을 또 켜봅시다 아까 걔한테 가야겠 그쪽 아까 이벤트 났던 데 가야겠네 와우 야 자전거가 그냥 쓰러지네 호오이샛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원래 가운데에 자전거가 많이 세워져 있나? 안녕 자 케마르 그랜드의 브이앱이 석에 불 궁금한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 저기 있는 케마르 마리가 지금 유명 여배우가 된 쿠라이신 마키코도 처음엔 저기서 이랬다 카더만 역시 기류상 치앙 고급진행 일찍! 내가 치질때문에 다니던 하하하하 하하하하 병원에서 알게 된 남자이 조카 학교 선생님이 여동생이 남편이 쌍둥이 동생이 마작친구가 거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뭐야 조카의 학교 선생님이 여동생이 남편이 쌍둥이 동생이 마작친구 헐리샷 그럼 지난 일에 답내로 내가 치질때문에 다닌 병원에서 알게 된 남자이 조카의 학교 선생님이 여동생 남편이 쌍둥이 동생이 마작친구 거기 원어에서 원어에게 말해서 위험피 속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부탁해봐야겠네? 잠깐만 기다리소 힉! 부부부부부부 무시무시 아 여보세요 무시무시 네 니 마작친구 쌍둥이 형이지 아까 다니고 있는 학교 선생님 제대 내가 치질때문에 다니던 병원에서 알게 된 크로카우라고 하는디 어어 누구냐꼬? 크로카우라고 안까나 하하하하 흠 너가게 브이퍼피 속에 한명 소개시켜주면 안되겄나? 아 중요한 단태 손님 때문에 안된다고 니 내하고 장난치다 니가 지난번에 와이프 몰래 꼬셨던 여자 얘기 확 불어도 된다 그지? 오늘 너가게 브이퍼피 속에 딱 한명만 더 넣어둬 하하하하 와이프한테 듣기 싫으면 여보세요 그래 그래 이름은 키류라고 한다 그럼 부탁한대 야 결국에는 하하하 다른걸로 잡았네 키류씨 카메라 그린드에 브이퍼피 속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긴 브이퍼피 속은 소개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들어서 그럼 내는 이정도밖에 신경도 써지지마 빡세게 함 놀고 오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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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차바렌은 다 망앤 망앤 오야야야야 빠져가차가차가 핑 오오 은지없이 와 말도 안돼 어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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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어 빠염 하하하하 하하하하 빠이온 좋아 오오리샛 안녕 기르시 맞으시죠? 연락받았습니다 고루가 운영하던 거기 맞아요 호텔 그랜드 이번에 소개를 받으셨으니 VIP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야야 얘는 왜 사투리 안쓰지? 호올리샛 고루가 운영하던 그곳이에요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시죠 아 깜짝이야 서우세요 유쿠입니다 아줌마인가 아무래도 아줌마를 배치해준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키류 나이도 그정도 됐으니까 오호우우우우우우 어 얘네 복장은 좋네 으흐흐헤헏하하핵 허허하 오 야야 카메라 앵글 보소 쌍둥이인가봐? 새쌍둥이 우린 새쌍둥이 그렇죠. 그런 셈이지. 강사에서 나의 테이블을 고맙게 하는 곳은 다른 곳이 없지 오미연합 야쿠자들인 것 같은데? 그죠? 어? 야 그 용 아니야 노랑머리 오야분산! 감사합니다 오 얘는 또 강사이의 용이냐? 어? 근데 왜 아 잘못 말한가? 강사이의 용 그거때문에 그러는거구나 하? 아? 잊어버리지 않나? 에? 세기外세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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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안에서 잘 앉는다 지금? 이걸로 왠지 칠 것 같은데 제발 오오, 야야, 야야, 크네였다 엄마 그럼, 아까 말한 거 생각해봤어? 에? 아..이..야.. 마아..놈게 아..하..하..잇.. 이따가겠습니다 진짜 진짜 진다 어우 야 벌써 썼어? 뭐지? 고생이 없어졌어 기다려! 내게 말 말렸어 너희들에게 말할 거야 사람의 말을 용서해! 바로 대단한 친구가 적응을 해봐 오! 어? 오 잠깐만! 저 아저씨 하라라 카치히로 삶았네요 NPC1 야 피아노 물어놔야겠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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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다 카치기로 가면 돼 가면 돼 하라다 하라다 진짜 비싼 거 같애 아 이렇게 보니까 다르다 약간 얘가 더 후덕하구만 선글라스때면 그런지도 몰라 야 이게 제일 재밌어 워라차차우 철꽃 플러스에서 잡았어 야 이거 날라서 까는게 제일잼재네요 어휴 뭐야 맞았나 이게 맞았을때 오우 뭐야ing 네 칼을 받아라 내 칼을 받아라 quote aquosh quweow s 아 근데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돼 아 접으려면 밑으로 해 Treo 아 달린 다음에 이렇게 호라촤촤우! 아 이거 너무 장난 아닌데? 아 야야야야 나 회복량도 없단 말이야 이것들아 짜오우와 이거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 이거이거이거이 흐흐흐 달리면서 후우우우 후우우우 우리 옛날에 황위영을 보는 것 같아요 위영강 아시죠? 여러분? 아 이거 모르나? 미안해요 황위영 세대가 아니었군요 황위영 우리 어르신은 우리 어르신이 많을 것 같다. 다시 돌아올까요? 너희들과 같이 계신다면... 뼈가 고소할 것 같다. 너희들은 대단한 남자야. 너희들끼리 말해! 이전의 아픔으로... 부끄러워. 부끄러워. 오미 공룡회의 부끄러워. , 내가 이 마을을 짓고, 당신의 얼굴을 지켜봐. 공유관... ,! 이店에서 가장 높은 자기가 많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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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잘하는거지? 우리의 회사에도 너의 사람은 없지? 너는 칸타인인가요? 응 그렇구나 너의 사람은 칸타인에 계신다면 바로 전혀 증상이 되었을까? 아 그렇구나 어? 야 알려주면 다 알거 아냐 자 5대 5미련합 직속 향룡의 향룡의 2대 회장 고다 류지 맞네요 얘 제로에서 바지 바지 뺏고 다니던 걔네 응 제로에서 오 놀랐어 애들 뭐야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면서 그죠? 뭐 맞다 뭐 맞다 뭐 맞다 뭐 맞다 뭐 맞다 今ごろそれどころやない 必死こいて 戦争の準備しとるはずや あーすや せっかくやから教えますさ さっきわしが切れたわけ なんだ わし関西の龍と呼ばれるのが気に入らんのです 아... 아... 요... 용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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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 아... 오... 진짜 아... 아까 그 사람이랑 통화하던게 얘구나 전교시장에서 구속하고 오... 오... 아... 인물 류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리면서 다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키리우는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한가지 말 잊어버렸습니다. 내일은, 한가지 물에 넣어주세요. 무슨 뜻인지? 너의 몸에 붕붕한 것입니다. 와... 뭐야 이거 내놓고 알려주네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뭐 당연하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일부러 알려주는 거예요 우선 꽁꽁이 속이 있는 거지 뭐야? 과학자? 전광판에 나오고 있대 진짜 폭발했나봐 전광판으로 간다 무슨 치지? 어떤 빌딩이면 밀레니엄이겠고 밀레니엄은 타워겠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겠네요 그러면? 밀레니엄이 이상한 사... 뭐야? 잠깐만 맞네 밀레니엄 타워 여기 설마 카시화기상 카자마조 사무실 아니겠지? 아 아 맞네 카자마조 사무실 아닌가? 폭력단의 사무실이면 카자마조 사무실 아닙니까? 카자마조 사무실 하이 카자마조 사무실 카자마조 사무실 아놔 원래 뺀질뺀질 했는데 지금도 뺀절뺀질 하긴 하지만 어 다테 쌍도 나오는구나 역시 익숙한 얼굴이 있으면은 되게 좋다니까 시리즈물을 할 때는 익숙한 얼굴이 나오면 너무 반갑지 그지? 안그럽습니까? 익숙한 얼굴이 나오면 너무 반가운 거야 전편에 나왔던 애들이 막 나오면 되게 반갑고 악당이라도 그죠 맞아 제 3장 야쿠자를 잡는 여자 제 3장 야쿠자를 잡는 여자